남사치 그쵸 그게? 궁금증을 유발시켰는데 아 오케이 구름에 구름 위를 걷던 우리 둘 들을수록 다정한 말투 어지러워 니 생각에 취한 듯 아 컷 아 컷 한 번 모르는데 이렇게 생겼잖아 보라색 이 펄이 이렇게? 맞아요 이것까지는 정답으로 한 마리 으악 그저 오늘 같은 기분 어 빵 근데 사실 제가 빵도 빵 좋아요 빵도가 좋아요 빵 안녕 맛있어 맛있어 어 갑자기 존댓말 쓰세요? 원래 저 뭐라고 부르세요? 가요 시절 오시나요? 네 생각은 나는데 밥 맛있게 먹었어요? 네 밥 맛있게 먹었어요 네 밥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판도라 시절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엄마의 직장인데요 네 네 네 네 어 언뜻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누워 넘어져서 누워 있는 신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교복심하다 보니까 그래도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걸 이제 오빠가 옷으로 이렇게 다 앵글에 안 보이게끔 알아서 막 다 가려주고 이걸 다 이렇게 해줬어요 안 돼 널 원해 버려지는 말들 너무 좋아 빨리 안 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좀 아 쉬워요 촬영이 현장에서 정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저는 이렇게 해수구에 내려오는 모습에 또 운동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 이거는 방송 한번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 감사합니다 두 명을 더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스윗가이 스윗가이인가요? 아이콘 아이콘 감사합니다.